구파트너 12회에서 차은경 변호사가 증언 거부권을 포기하고 진술하겠다 라고 말한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? 근데 이 증언 거부권이 정확히 뭔지 왜 이게 중요한 선택인지 잘 이해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증언 거부권이란 게 뭐냐면요. 법적으로 내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경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증언을 하지 않을 권리에요. 이게 왜 있냐면 만약 어떤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다가 그 증언 때문에 내가 곤란해지거나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면 나한테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법은 어 이거 너무 불공평한데 하고 그런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게 해준 거죠. 자 그럼 차은경이 왜 증언 거부권을 쓸 수 있었냐. 차은경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 천안서 사건이잖아요. 천안서가 워낙 악질이라서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는 건 차은경에게도 위험한 상황일 수 있단 말이죠. 왜냐면 차은경은 의뢰인인 천안서랑 깊숙이 연관되어 있고 만약 진실을 폭로하게 되면 본인도 그 사건에 책임이 있거나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원래 같으면 차은경이 이 증언 거부권을 써야 맞는 거죠. 그런데 여기서 차은경이 증언 거부권을 썼다는 건 난 불리해져도 상관없다. 나는 진실을 밝히겠다. 이렇게 마음을 먹고 증언 거부권을 포기한 거예요. 이게 얼마나 큰 결심이냐면요. 자기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의를 위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용기를 보여준 거예요. 와 정말 대단하죠? 그래서 차은경이 증언 거부권을 포기했다는 건 단순히 법적인 선택이 아니라 그녀의 신념과 용기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시청자 입장에서도 이 순간은 엄청난 긴장감과 감동을 동시에 주는 장면이겠죠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드라마 리뷰로 만날게요. 구독,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